입력 2019년 3월 9일 19시 8분 손흥드는 방탄소년단 슈가그룹 방탄소년단 bts 슈가 26가 9일 생일을 맞아 소아암하나를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방탄소년단 슈가가 팬클럽 아미 이름으로 1억원과 인형 329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슈가가 그동안 사랑을 주신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는 역시 슈가의 생일을 맞아 그의 반려견 폴리 위 이름을 딴 유기견 사료 후원 프로젝트 민홀리모그맘 프로젝트를 펼쳤다. 유기견 보호소 3곳 애사료 2.1톤을 기부했다. 카피라이츠 한국언. 론 뉴스 허브. 뉴스 스톡신사.